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숨진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현지의 구조팀에서 소식을 주셨습니다. 계속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현재 볼 수 있는데요.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듯하다 또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현지의 처참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종교단체 사회된 단체에서 기부의 행렬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예인들도 지금 기부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장근석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배우 이혜리, 신미나, 박보영, 임시완, 이혜영 씨가 기부에 동참했고요. 작사가 김이나 배우 양동근 씨도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래퍼 딘딘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한적십자사에 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모금 플랫폼인 같이 같이 이런 플랫폼에서 참여자가 위로와 응원 댓글을 달면요. 카카오가 댓글 한 개당 천 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해요. 카카오는 대규모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이룬 트리기에 시리아의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달라고 응원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카카오가 댓글 한 개당 천 원을 트리기에와 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를 위해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8일 오전 현재 약 37만 명이 참여했고요. 8억 원 이상 모금돼서 이 가운데 2억 원은 댓글에 따른 카카오의 기부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 하루의 일상이요. 마음 깊이 그곳의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일상이 감사한 오늘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시대가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각자 디지털기로 보는 시대가 와서 극장은 아마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현재 영화관을 찾는 10대 관객 중에서 3명 중 2명은 한 달에 2회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참여한 CGV 10대 회원 412명 중에서 한 달에 극장의 2회를 찾는다는 응답자가 29.6%나 됐고요. 3회는 20.6%, 4회는 18%로 집계됐습니다. 2회 이상 이렇게 답이 68.2%를 차지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극장을 방문한다는 거죠. 그런 응답이 30%가 넘었고요. 한 번도 극장을 찾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1.7%에 그쳤다고 하네요. 극장인 누구와 같이 가나, 이런 조사는 친구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요. 혼자도 많았어요. 29.1%가 나는 혼자 간다. 또 가족과 함께가 11.2%, 또 연인과 함께 10% 순이라고 합니다. 한때 이렇게 뭐든 온라인으로 다 해결할 것만 같았는데요. 책도 종이책보다는 이북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영어관도 없어지고 집에서 영화 보는 시대가 온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은 함께 보고, 또 함께 느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감정인가 봐요. 뭐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또 요즘 레트로 감성 얼마나 또 유행합니까? 빠르고 편한 것도 좋지만, 줄을 서고 조금 기다리더라도 함께하고,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이런 감정은요. 또 혼자 보는 그런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더더욱 옛날 그런 감성들이 그리워지는데요. 저뿐만, 저 말고도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요. 임신 여성은 임신 중 내내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을 재도록 권고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고혈압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혈압 측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권고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의학뉴스 포털 메이드 페이지 투에투데이가 8일 보도했습니다.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성 질환은 심각한 임신 합병증 또는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임신 중에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을 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임신 중 위험한 자가전증이라는 건요. 임신 후반부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소변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류가 나타나는데요. 손, 다리, 얼굴들이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대표적인 합병증의 하나라고 합니다. 임신성 당뇨, 이거 원래 당뇨병이 없던 여성이 임신 중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치하면 자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을 겪는 여성은 출산 후에도 장기적으로 만성고혈압 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더더욱 혈압과 당뇨 조심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핫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조지아 애틀란타가요. 미국에서 최저임금. 네 번째 도시로 살기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 살태 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애틀란타가 호노룰루, 오스틴과 플라노 다음으로 살기 어려운 도시에 뽑혔습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렌트비나 물가가 함께 낮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수입은 늘지 않는데 렌트비나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이 올랐다는 말로는 정말 이 표현이 너무 약해.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나오게 많이 올라서 살기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 조지아 애틀란타의 최저 시급이 다른 주의 평균 정도만 비슷해지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유튜브요. 유튜브 앱 사용자 4041만 명 중에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로 조사됐습니다. 50대 이상에서 유튜브 이용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항인 거죠. 전체 유튜브 앱 이용자 중에서 4명 중에 한 명은 50대 이상이라는 건데 이 MG세대들만 유튜브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50대 이상의 비중이 10대와 20대를 합친 것 그것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그랬죠. 얘 핸드폰 그만 봐. 책 좀 봐. 책 좀 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 유튜브 그만 좀 봐요. 냄비 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런 게 막 상상이 되는데 얘야 엄마는 유튜브를 TV만 보는 게 아니란다. 음악도 듣고 강의도 듣고 생활에 꿀팁도 얻고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책도 못 보는데 책도 읽어주더라. 그리고 너는 넷플릭스 돈 주고 보지만 나는 유튜브 공짜다. 이 작은 스마트폰이 싱통방통하게 앉아서 온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유튜브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유튜버 레이나 맘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러가는 일상이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보세요. 앞으로는 50대 이상의 연령대 이거 유튜브에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 피지컬 100이 공개 보름 만에 글로벌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9일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에서요. 피지컬 100은 전날 기준 넷플릭스 TV 부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3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현재 미국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한국 예능이요. 글로벌 순위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글로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피지컬 100은 상금 3억 원을 걸고 참가자 100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짱을 뽑는 서바이벌 예능인데요. MBC 다큐멘터리 팀에서 기획하고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네요.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랑이 아빠, 추성훈 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몸 좋다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씨름 선수 각 분야에서 몸짱들이 몸 좋다는 분들이 이렇게 참가해서 서바이벌로 순위가 매겨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있고요.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예능까지 1위를 했습니다. 정말 넷플릭스 볼 맛이 있네요. 주말에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